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AI 마스터링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마스터링에 대해서는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마스터링이 어떻게 보면 최종 단계에서 나오는 어떤 상품화 되어 있는 음원에 대한 최종적인 음원 소스로 만들어 주는 과정이 마스터링에 발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스터링을 해본 사람들은 좀 아실 텐데 이게 애매하다는 거죠. 어떤 기준을 잡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제 나름대로 믹싱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스터링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시도를 해보긴 하는데 이게 기준이 주관적 기준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믹싱이라든지 레코딩에서 작업을 해서 충분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최종 단계의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마스터링을 해서 듣게 되면 상당히 어색하고 뭐가 좀 아쉽고 뭐가 좀 더 가미됐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자꾸 보정 작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마스터링이 오히려 미신 작업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좀 많다라는 거예요. 필드에서 좀 잘 하시는 마스터링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그 음악의 특성이라든지 음악의 색깔이라든지 올리게 되는 플랫폼에 따라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딱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시행착오를 겪어서 나름대로 마스터링 엔지니어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꽤 잘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의뢰해서 하기가 좀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았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AI 마스터링은 뭐냐면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언마스터링 되어져 있는 소스를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금 보시래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파일만 옮겨 놓게 되면 한 몇 초만에 1분도 되지 않은 시간 안에 마스터링이 돼서 나온다라는 거죠. 결과물이.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괜찮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직접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꽤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저랑 같이 협업하고 일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거를 한번 보여줬어요. 또 궁금해서 요즘에 플러그인들 자체에 마스터링 어시스턴트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싶어가지고 여러 개의 소스를 가지고 여러 개를 통해서 유닛을 통해서 나온 소리와 개인적으로 마스터링을 해서 만든 소리와 로직 프로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링 어시스턴트 거기도 있거든요. 기본 플러그인이에요. 그것으로 해서 나온 소리와. 요즘 필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이조톱의 오존 11 마스터링 어시스턴트를 이용해서 AI가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각각을 다 비교해서 들어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뮤직이 너무 좋게 나오는 거예요. 결과물이.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실용음악하는 친구들이라든지 음원소스화 시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정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외에도 외국 사이트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꽤 많은 AI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마스터링 서비스를 하는 데가 많다라는 거죠. 뮤닛이라는 이 플랫폼이 한 달에 16,000 얼마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을 투자한다고 하면 한 달 내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 달에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레코딩도 하고 믹싱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마스터링 작업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얘한테 맡겨서 한번 만들어주고 이걸 기준값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필드에서 마스터링 엔지니어가는 아주 기본이다 생각하는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 본다라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또다시 믹싱 작업을 하고 또 조절을 하고 내가 원하는 소리를 다시 한번 가공한 다음에 또 다시 올리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 거기에 맞게끔 좋은 음원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재미있었고 이러다 보면 마스터링 엔지니어의 위치가 자리가 정말 잘하는 친구들 외에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마스터링 비용이 정말 하이레벨의 전문가들한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기획사라든지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 가수들을 위한 음원을 만든다고 하면 그만큼 그 음원을 만들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최고의 엔지니어들하고 붙어서 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한 음원을 만든다고 하면 300에서 400, 500 이 정도까지가 한 곡당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꽤 많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레코딩하고 믹싱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회는 마스터링의 비용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소리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는. 그렇다 보면 계속 의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통 15만원에서 20만원 이 정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이거를 한 번 하고 나서 또 마음이 안 든다고 또 의뢰하거나 그 비용이 또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이런 단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AI 마스터링 서비스는요. 그냥 올려보는 거죠. 믹싱을 다시 만들어 놓고 다시 한 번 올려보고 소리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길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획기적이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언마스터링 되어 있는 소스원이 있어요. 이거는 클래식이고 성악과 피아노 반주밖에 없는 아주 심플한 어떤 음원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 마이크를 한 4개, 5개를 써서 믹싱을 한 거예요. 이 소리를 한 번 들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언마스터링 되어 있는 소리가 있고요. 거기서 스튜디오에서 만든 마스터링 되어 있는 소리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소리를 먼저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뮤닛이 만들어 놓은 마스터링 한 소리를 한 번 들어보자는 거죠. 거기다가 로지 프로에서 기본적으로 AI가 만들어주는 마스터링 어시스턴트가 있어요. 이것도 한 번 해보고요. 맨 마지막으로 요즘 필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조톱의 마스터링 어시스턴트를 그러니까 AI가 만들어서 만들어준 마스터링 소스를 들어보자는 거죠. 총 어떻게 되냐면 언마스터링 되어 있는 소스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만들어준 마스터가 되어 있는 소스 그 다음에 뮤닛이 한 소스 그 다음에 로지 프로에서 기본 AI가 작동해 주는 소스 그 다음에 플러그인 아이조톱의 오존 11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소스 이 다섯 가지 소스를 한 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 번 들어보시고 한 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소스 이 다섯 가지 소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참 궁금할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와 대박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와 이 정도까지인가? 여기서 이 서비스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다가 더 음원을 조금 더 보완해 주고 싶고 여러분들이 그 AI 마스터링을 거친 이후에 프로의 냄새가 나는 어떤 뭔가를 하고 싶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엔지니어, 마스터링 엔지니어, 필드에서 아직까지도 현업으로 뛰고 있는 분들이에요. 꽤 유명하신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의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적은 비용으로 거기도 그분들한테 의뢰하는 비용이 적은 비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 회사에서 이렇게 서비스한다는 과제가 저는 굉장히 음원 시장에서의 어떤 변화가 정말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외국에도 분명히 이런 서비스가 있긴 하고 그렇지만 국내 사정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또 케이팝이라는 그거에 대한 마스터링이라든지 현직에서 뛰고 있는 이분들의 맞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 혼자만의 어떤 세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대중성인 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하고의 마스터링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그것이 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정서에 맞는 마스터링이 필요한 거고 그러려면 현업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의뢰할 수 있다는 기회가 열린다는 거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기대가 돼요. 개인적으로 참 재밌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거를 사용을 해서 알바식으로라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도 서비스가 있다면 또한 그것을 가지고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